국총까지 쏴야 됐어요? 근데 장인웅 반장이면 어디 있어요? 뒤에 계신가? 박 경장 세게 가 우리 고생이 장난하는 거 아니야? 옷 벗기 싫으면 그냥 시킨 대로 하라고 이 새끼야! 야 장반장 김용근 쟤 내가 데려간다 김용근 가서 얘기 좀 하자 너희들 검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아 난 나쁜 경찰을 잡는다 얘기해봐 거짓말고 진질만 밀고 안 합니다 엄마가 비리 경찰한테 죽었거든요 이번 수사 개인 감정 있는 겁니까? 맞아요 같이 나쁜 경찰 잡으면 되니까 내가 형 믿어서 사람들 다쳤어 너 기억 나요 왜죠? 왜 일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? 이거요 경찰 짓이에요 근데 반장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늘 정해본 척하지만 한 명 찍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제가 나오시는 거예요 반장님 어떻게 믿습니까?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사님은 아니죠 대체 뭘 꾸미시는 겁니까? 나한테 캐보고 이용하고 변호사님 목표 뭡니까? 비리 경찰이요? 근데 외만 바꿨어요? 엄마 생각나세요? 네가 찾는 놈이 장부 가지러 갈 거다 네가 망설이면 또 누가 죽을지도 모른다 진범 따로 있어요 변호사님 위험해요 변호사님 위험해요 여기요 다른 시체가 있어요 인간다움은 어디서 올까요? 아버지를 잡아놓은 놈하고요 더 큰 게 있어요 잘못되면 부서 없어지는 정도로 안 끝날 거예요 아삭아 변호사님 위험해요 저의 일단 사랑인데